내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 다 중요하지만. 뭘까? 1번. 자꾸 밑을 추는 습관 들여. 아래 그림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을 이용하여. 분명히 문제에 써 있어. 항상 문제 꼼꼼하게 읽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래 그림을 이용하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시작할 때 살짝 얘기했지만 이런 거. 뭔가 어떻게 푸세요 하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써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풀이 제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게 포함된 문제를 우리가 풀이 제약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가 이런 풀이 제약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법이야. 법. 법. 어기면 그냥 잡혀가는 거야. 어디로 잡혀가요? 저득점으로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반드시 아래 그림 이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20% 부분 점수도 의미는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건 대실패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이거 딱 읽는 순간에 어? 반드시 아래 그림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걸 놓치지 않았나 보라는 얘기야. 에이 선생님 이거 뭐 놓치겠어요? 아니야. 근데 놓치더라고. 놓치더라고. 물론 이제 엉뚱하게. 수학조는 분명히 틀린 게 아니라고 했어. 수학조는 맞아. 이 방법이 뭐가 문제가 돼? 그렇지. 덧셈 정리 이용해서 유도한 건데. 하지만 그거는 수학조로 맞는 거고요. 분명히 학교가 이렇게 푸셔야 한 걸 어겼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특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할수록 꼼꼼하게 안 읽다가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출제 의도에 맞게 풀지 않더라도 점수 꽤 나오지 않나요? 자 근데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출제 의도랑 풀이 제약은 조금 달라. 자 출제 의도는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능력을 묶기 위해서 냈느냐. 좀 넓게 보는 거야. 이렇게. 출제 의도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출제 의도랑 문제를 안 풀었어. 출제 의도랑 문제를 안 풀었어. 근데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면 출제 의도랑 맞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수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적으로 옳은 방법이야. 옳다라고 하면 좀 애매한가? 수학적으로 맞는 방법이야.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 방법이야. 그리고 답도 맞았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점수가 나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냥 만점 주기도 해. 대부분의 점수가 나온다고. 그럼 출제 의도는 의미가 없네요. 아니지. 이때도 출제 의도는 의미가 있어. 왜냐면 출제 의도대로 풀어야 효율적으로. 이거대로 풀어야 효율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아. 즉 출제대로 풀면 금방 풀리는데 혼자 막 돌아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앞선 그 유형 속으로 이었나? 거기서도 우리 출제 의도가 뭐였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순수기학. 그냥 막 기학 달았던 거. 거기다가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해석기학이라는 게 딱 생기면서 좌표계가 도입되잖아. 그래서 기억나는 것 같지? 3번 문제였나? 그때 좌표계를 도입해서 증명하면 금방 증명되던 거라고. 그게 출제 의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막 해서 풀어야 효율적으로 있어. 그래서 성공하기도 해. 오케이. 하지만 분명히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걸 굉장히 돌아간 거라고. 하지만 수학적으로 맞으니까 인정은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풀리제약은요. 물론 이 풀리제약이라는 거 자체도 출제 의도인 건 맞아. 근데 이 출제 의도 내에서 풀리제약은요. 풀리제약으로 되는 거는 절대 다른 방법으로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출제 의도는 아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 그게 출제 의도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풀리제약이 아닌 출제 의도상의 풀이는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단 말이야. 대신 그렇게 가면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리고 일종의 그 출제 의도가 힌트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풀리제약은. 왜냐하면 풀리제약도 큰 틀으로 보면 출제 의도인 건 맞거든. 근데 풀리제약은 달라. 얘는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하고 명시적으로 써있단 말이야. 명시적으로 딱 정하게 써있다고. 그래서 얘는요. 다른 방법을 쓰면. 쓰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떼어낸 거야. 조심하십시오. 네. Guys. 네. axis